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어? 벤틀리 어디갔지? 벤틀리 없어? 없으니까 나도 잠깐 쉬어야겠다 어우 좋아 벤틀리는 맛있는 거 같이 못 먹겠는데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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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랬잖아 거기 안에 숨어있었어 계속? 나 안 봤어? 못 봤지 아 여기 있었잖아 이렇게 불면 되잖아 어? 안녕 안녕 벤틀리 오늘도 우리 맛있는 친구 한번 불러볼까? 친구야 라라 냠냠냠 빵! 빵! 빵? 빵! 그러니까 빵이 있을 수도 있고 빵이야! 왜 빵이야? 이거 보여주니까 이거 아 안에 그 속에는 약간 비슷하게 생긴 거 있어 좀 쭈글쭈글하게 생긴 게 이거 뭔지 알아요? 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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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여기 감자 감자 알감자 알감자 너 어렸을 때 나도 한 번 찾아도 돼? 찾아봐 찾아봐 너 어렸을 때 별명은 알감자였어 왜 그런지 알아? 너 머리카락 없었어 아니 안 보고 자주면 어떡해? 여기 없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안 보여? 연기 많이 늘었다 왜 버섯이라고 생각하지? 여기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 안에? 아까 그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일단 정답 뭔지 빵이래요 확인하러 가자고 알겠어 갈게요 내가 어딨어요? 뭔데 뭔데? 버섯 버섯 빵이라고 했다며? 아니 버섯이요 버섯이 버섯이 내가 잘못 들었어요? 어우 버섯 역시 우리 벤틀리가 잘 맞췄어요 버섯은 어디서 자라는지 알아? 빵 나무에다가 나는 거야 그럼 여기 있으면 이게 뚝 자르면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들으면 뭐처럼 생겼지? 꽃 꽃?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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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밖에 날씨 안 좋을 때 학교 올라갈 때 피할 때 우산 오우 야 그렇지 우산 닮았지 그거 까면 기분 어때요? 좋아요 느낌 어때요? 폭신폭신 폭신 폭신 폭신해요? 만지면 만지면 폭신폭신 재미있는 버섯 거북이 등처럼 생겼어 거북이 등처럼 생겼어 거북이 등처럼 생겼어 우리 지금 앞에 이렇게 다양한 버섯 다 있어요 이 버섯으로 스피드게임 할 거야 첫 번째 동물은 해파리 해파리 뭔지 알아? 골 아니야 약간 젤리처럼 생기는 젤리피쉬 아 알겠지? 자 만들어봐 금방 만든다 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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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준비하는 과정이 너 벌써 다 만들었네 아니 내가 이거 이렇게 아하 아 그렇게 해서 아하 했어? 자 자 1대 0 맞아 조 시온 음 슬도 키 거슬도치 거슬도치 뭔지 알아? 어? 나 뭔지 알아 내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어 야 안 돼 넌 안 돼 넌 아 야 아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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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머리까지 못했어 하하하하 머리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어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먼저 봐 내가 5초 동안 안 볼게 이게 준비됐어? 어 1 2 3 4 5 부담벌리 어떻게 만들지? 아 큰일 났다 부담벌리 아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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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이거 뭐여 뭐여? 눈 눈? 눈까지 했어? 하하하하 하하 눈까지 할 생각 여기 여기 몸 다리 다리 날개 날개 알겠어요 이겼어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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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 원래 버섯 좋아해? 안 좋아하지? 아빠 늘 너한테 뭐라고 얘기해? 안 좋아하듯 해. 그거 대신... 먹어. 아니, 나 그런 얘기 안 했어. 먹어보라고. 뭐 얘기 안 했고. 안 좋아하듯 했는데 싫어할 수도 있어. 그거 대신 꼭 한번 먹어보라고. 먹어볼게. 뭐라고? 먹어보려고. 진짜 먹어본다고? 자, 어떻게... 무슨 맛이야? 고기. 고기 맛 좀 나지? 근데 왜, 싫어? 싫어. 왜, 뭐... 뭐가 안 좋았어요? 어... 버섯은 너무 미끌미끌해서 맛이 없었어. 벤, 스리. 그래도 너... 도전했어? 정말 멋있는 거야. 자, 우리 친구들도 아빠랑 버섯 놀이 꼭 해보고 그리고 버섯 한 번 도전해보세요. 뭐, 벤틀리처럼 안 좋아하시겠지만 한 번 먹어보는 게 좋아요. 와, 이 버섯 너무 맛있어요. 다음에 꼭 먹어보는 걸로 하자. 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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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